래디언트 진영의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이자 비조의 두번째, 첫번째 1라운드 경기 자 뭐.. 투나티, 메라크 선수가 벤치로 내려간 이후에 아집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번 대회에 같이 나온 워리더스게이밍 유니티에 이전 멤버를 흡수하긴 했습니다. 데이미시베어드 베이비나이트 선수가 크레센도로 이적을 하면서 남아있던 미드자리의 747선수를 영입했구요. 자 그동안 유럽팀이었던 데이미시베어스 하지만 747선수가 미국에서 합류해주면서 약간은 뭐.. 그.. 북적의 희석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팀 자체의 스타일이 많이 변하지 않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레디언트 진영,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상당히.. 내로운.. 어.. 현재 메타에 잘 적응한 필들이 나오고 있고 푸나틱은 어둠언자 1핏 가져왔지만 닉삼사즈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박쥐기수를 자신들이 빼주면서 데이미시베어스로 대시렁과 2호 빼주면서 페비 선수 그리고 디제이 선수의 픽을 견제해줍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림점하기 오.. 빛의 소호자 빼주는 가운데 데이미시베어스 불꽃용 그리고 벌목군 빼주고 침묵술사 가져옵니다. 프나틱 저주술사로 자 닉삼살자 저주술사 서포트 거기다 오프레인 어둠언자 태엽장의 침묵술사 가시메트진 데이미시베어스 자 영웅파괴자 골라주면서 이러면 영웅파괴자 태엽장의 서포트 가능하고 영웅파괴자 침묵술사 서포트 가능한데 미드를 적당히 보고 가져가겠다는 거고 또 프나틱 입장에서는 최소한 침묵술사 정도는 상대할 수 있는 미드를 짜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나틱 저주술사 이후 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주술사 자 남아있는 코어 아마 큐오 선수 픽을 뒤까지 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선픽 조금 아쉽긴 하죠. 차라리 마지막 픽까지 큐오 선수 픽을 아낄 거였으면 후픽을 하면서 시픽을 가져가서 좀 더 나와보긴 했는데 자 초전쟁 문제 골라주면서 여차하면 아재 선수 여차하면 큐오 선수 둘 다 쓸 수 있는 그림 만들고 자 데이니쉬 베어즈 여기서 아마 10초 남았습니다. 외계 침략자 정도 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냥 오브젝트를 가져가고 생각하면은 초전쟁 공주 가 믿을 가능성은 뭐 끝까지 연도해 주긴 하겠지만 이제서의 예비 시간을 사용하는 데이니쉬 베어즈 마지막 큐오 선수에게 어느 픽을 주지 않을 것인가 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큐오 선수라면 이 상황에서도 뭐 유령자 객 정도 쓸 수 있겠지만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는 데이니쉬 베어즈 데이니쉬 베어즈의 다섯 번째 밴 침묵술사 영업파괴자 퇴업장에 가시메트지 매우 튼튼한 영웅들로 사실 침묵술사 미드를 써도 될 정도로 지켜줄 수 있긴 한데 자 원수술사 큐오 선수의 원수술사를 딱 빼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와 최근 메탈은 많이 흡수한 듯한 데이니쉬 베어도 상대로 나쁘지 않은 데이니쉬 베어 자 포나틱 자신들 필름 먼저 드러내야 됩니다. 침묵수사 미드를 상정한다면 휴로 선수라면 암살기사 유령장이 둘 다 가능하지만 침묵수사 서포트로 내려가기 워낙에 편한 상태이긴 합니다 침묵수사 미드로 두고 퇴업장이 영혼파괴자 둘 다 서포트를 해도 까다롭고 침묵수사 서포트로 내려가면서 퇴업장애가 오프로 가도 퇴업장애 오프를 때려잡을만한 게 별로 없는데 혈귀! 이번에 마이 버프데이인한 이 혈귀가 등장을 합니다 포나틱 고민끝에 혈귀 가져오는데요 디니시 베어즈 과연 이 혈귀에 대한 해법이 있을 것인지 자 오랜만에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생소한 혈귀 픽 베니시 베어즈 여기서 마지막 픽 레이저 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가시멧대지 영혼파괴자 퇴업장이 꽤나 앞에서 몰아붙일 수 있는 영우들이 많기 때문에 혈귀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여넣을 수 있을지 마지막 픽 저격수 무난하게 갑니다 침묵사 서포스로 내려들어놓고 그냥 퇴업장애 오프에다가 영혼파괴자와 침묵사가 지켜주는 저격수 이러면은 사실 가시멧대지의 캐리 부담감도 많이 없어지긴 하구요 뭔가 베이비나이트 선수는 빠졌지만 일단 팀 자체가 여전히 베이비나이트 선수의 픽을 따라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격수 닉삼살자도 있고 일단 저격수를 향해 들어올 수 있는 영웅들이 꽤나 많은데 그거를 영혼파괴자가 뒤로 튕겨내줘야 되거든요 마지막 픽에서 저격수 나오는데 혈귀와 저격수 꽤나 흥미로운 미드 매치업이 성사가 됐는데 푸나틴 때 데이네시 베이스 푸나틴 크리시 선수가 저주술사 페비 선수가 닉삼살자 오하이오 선수가 어둠의 한자 잡아주고 있고 아지스 선수의 트롤 전쟁군주 퀴워 선수의 혈귀이긴 한데 크리시 선수가 저주술사라 워낙에 출중한 선수인 만큼 저주술사를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또 동시에 약간 크리시 선수 그동안 4번으로서 보여줬던 활약이 어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구요 어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구요 역시 레벨 대결 음 274대 4183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자면은 이 포탑 레벨이 높은 쪽이 계속 승리를 가져가긴 했는데 과연 푸나틱 자 한동안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또 이게 티아이 이전에 자신들의 거의 마지막 대회인거를 감안하면은 꽤나 중요한 대회가 될 수 있겠구요 서로 연막 만납니다 예니스페이츠의 노이아 선수 트롤 전쟁군주의 와딩은 막아줬지만 자신의 와드 위치 어 정확히 확인은 받지 않았지만 확인되지 않았지만 뭐 이정도의 루트면은 그렇죠 이 깃발 아래에다 바로 박자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여기다 박았을거다라는 생각이 지금 확실한데 과연 선수 자 그 와중에 아래쪽에서 신이오박스로 들어가서 퀴생 내는데 문제는 이거 바로 잡힌이 나옵니다 닉선수가 마무리 퀴즈 선수 자 그 와중에 디나이 되고 선치점을 가져간 닉선살자 이길래 자 그만큼 가시메티지에게도 퀴를 내주면서 일단 닉선살자와 가시메티지 800대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구요 네 정말 고맙군 자 일단 디워딩도 성공하면서 시작 나쁘지 않은 프나틸 공폼파괴자 멀리서 달려와서 일단 킨 랜드 도움을 주긴 합니다 일단은 풀링캠프에 막아둔 닉선살자 와 바람결에 속력의 장화 전투가 시작됩니다 퀴어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가는자의 방패 이게 이동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약간 뭐 체육 재생이 부족해도 닉선살자의 재생으로 넘기겠다라는 것 같구요 가시메티지는 일단 맑은 물약 보통 이제 맑은 물약 두개보다는 망고를 하나 들고는 하는데 맑은 물약 두개로 마나 채우면서 레인저는 데뷔를 합니다 오하요 선수 워드멘자 뭐 어떻게 보면 모든 옥세너들의 기본이긴 하죠 혈기 압도적인 데미스 차이로 저격수보다 압도적인 와 혈.. 이거는 혈기가 충분히 견제도 버텨내면서 막타로 체력도 막타 디나이도 압도할 수 있는 구인인데요 현재 디나이 가도한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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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behold 어드멘자 x2 하지만 허 체력 퇴업장이 카라티 선수, 크리쉬 선수 쿨킬 실패하긴 합니다. 그 와중에 페비 선수 사망하면서 지능을 빼앗기고요. 약간은 마모 박태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방패라든지 그런 방어 아이템 혹은 체력 재생 아이템이 접무한 상황에서 큐어 선수 그래서 소노킬 내고 위치에서는 아잇 선수가 원거리로 바꾸면서 퇴업장이 잡아냅니다. 일단 RLA에서는 페비 선수가 잡히긴 했지만 그만큼 저격수 도와줄 수 없는 그림 만들어 놓고 혈귀가 저격수를 1대1에서 압도하고 있고요. 저격수는 아플레반지 준비하긴 하는데 이건 진짜 망력을 하나 더 가야 되는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혈귀는 지금 매우 특수하죠. 다른 지역에서 또 싸움이 나면 날수록 혈귀는 강해집니다. 일단은 크리쉬 선수 수능해주면서 경험수 챙기고 있고 세업쟁이도 일단 2레벨 때 한 번 죽으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조금 까다로워졌는데 자, 케비 선수 밑으로 오면서 길막 더블에미지에 이어서 케비 선수가 킬을 가져갑니다. 이러면은 저격수 어떻게든 힘들었지 이건 또 레인을 걸어서 돌아가야 되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긴 합니다. 라이트 선수 일단은 2레벨인데 스킬은 안찍었고요.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영혼파괴자 오하여 선수 뭐 있으면은 눈치채고 시야에 보이진 않지만 달려가고 있는 영혼파괴자 아, 돌진 끊고요. 스킬틱 역시 이쪽 있어서는 뭐랄까 저그워드 DDC 페이스 정도는 그걸로 큐운수의 혈기픽으로도 잡을 수 있다라는 것 같고요. 일단 2레벨이 들어가는데 큐운수 일단은 2레벨까지 옵니다만 7-4-7 선수의 추가적인 데미지에 받지 않도록 무빙 잘했고요. 데미지 현재 100 찍고 있는 혈기의 평타 2화중에 크리스 선수 태엽쟁이와 이런 거리 잘 유지하면서 킬각 주지 않고 있고요. 큐오 선수 골수 6레벨도 되는데 저격수 3레벨 슬기 5레벨 이런 6레벨 되는 순간 바로 킬 들어갈 수 있죠. 일단 뭐 영혼파괴자가 미디캐덱 다 주고 있긴 하지만 페비 선수 자, 룩땅으로 오고 있고 페비 선수 노리나요? 페비 선수 다시 능땅 오오! 스타드 잘 들어갔고 룰! 어 빼앗깁니다. 이러면은 페비 선수 물론 이 쓰려고 하는 순간 사망할 수 밖에 없죠. 이게 쓰기 전에 데미지가 들어가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페비 선수 2레벨의 지능 지금 2번 뺏겼습니다. 침묵술사 지능이 늘어나면 그것도 나름대로 깔 까다롭거든요. 혈기 일단 피해의식 이후에 궁극기 찍을 준비하고 있죠. 칠사치 선수는 최대한 빨리 레인 밀어내고 칸이 가져가고 싶긴 하지만 이거는 혈기 6레벨 찍는 거를 봐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영웅파괴자가 대기하고 있긴 합니다. 신비롱도 준비되어 있고 6레벨 찍고 혈기 궁극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태엽장이 이동하고 있는데 다이어 탐색에 걸리진 않고요. 크리슈 선수 어떻게든 언덕시야로 잡아보려고 하는 태엽장이긴 한데 풀링중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큐오 선수 궁극기 사용했는데 포탈로 빠져나간 저격수 신발은 없지만 포탈은 들고 있고요. 태엽장이 위치가 계속 드러난 가운데 태엽장이 4레벨 찍고 아직은 딱히 도구가 없습니다. 태엽 선수가 라이드 선수 잡아주면서 이혼박과 함께 수치를 내고요. 에이스 선수 지켜주긴 역부족 늑선 살짝 계속해서 뭐 지금 데스가 좀 쌓였긴 하지만 여기서 잘 찔러주면서 경기 잘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큐오 선수 다음 궁극기 타이밍 다만 킬 의식을 쓰지 못하고요. 그래서 크리슈 선수 계속해서 태엽장이와의 눈싸움 가고 있습니다. 태엽장이 킬과 끝을 노리다가 이제는 합류해 주고 있고 자 노이어 선수 혈기의 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쭉 잘합니다. 혈기 이건 맑음을 약 쓰면서 마나 채우고 있고요. 위다스의 손 준비한 듯한 송영의 장화 박호의 장화 신속화먹고 뛰는데 혈기 자 이거 감상하고 박포탈 오는데 빠져나갑니다. 뭐 이렇게 파밍만 방해해도 뭐 나쁘지 않긴 하죠. 747 선수 까다로우 사망했는데 이거는 아 데미지 제대로 들어가겠네. 언덕을 역으로 잡고 플라트렉으로 갔고요. 자 태엽장이 한 번 더 사망합니다. 자 매우 문화하게 레인저는 압도하고 있고요. 자 일단 뒤바딩 가져가는 침술사 보호 페빈 선수 쫓아가는 고거를 수선작력으로 걸렸고 오하오 선수 이혼막 3레벨 중이 돼요. 이줘하지만 따라가기 힘듭니다. 영혼파괴자 115 찍어주면서 약간 초반부터 이 신속의 권능, 추가, 속도를 요구하고 있긴 한데 아트 선수 디니아이도 좋고, 지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블라디메의 동무가 꽤나 빨리 나올 생각이고요. 영혼 파괴자는 집으로 한번 돌아가고 있죠. 저격수 현재 수입이 서포트에 관심이 면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난한 영혼 파괴자랑 비슷한 수입. 펠비 선수보다 가난합니다. 펠비 선수는 아 여기서 신비의 장을 뽑아내면서 이러면 어둠현장 만화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저격수 계속해서 수입 올라가고 싶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자, 노웨어 선수 뛰기 시작하는데 펠비, 아 이거는 이제 747선수 뭐 어떻게 6레벨도 안 찍혀있고요. 그리고 레인조에서 워낙에 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헬기. 현재 막타디나이가 54, 30입니다. 그 아래가 50에 트롤 전쟁군주. 그나마 가시멧돼지가 49 찍어주고 있긴 한데 자, 꽤 힘들죠 지금. 네, 수명아름, 암살, 이거 늑섬세차가 먹으면 펠비 선수 승리에 킬 확 재러 갈 수 있죠. 자, 그 와중에 이쪽에서 일단 큐오 선수에게 태엽장이 죽긴 하지만 크리쉬 선수 잡아내는데 성공하는 태엽장이 자, 그 6레벨 찍었고 자, 그 큐오 선수의 수입이 올라갔고요. 저격수, 그 장에서 없을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조명타 쓰는 거 보자마자 설레가모스로 큐내지만 크리쉬 선수도 일단 라이저 선수에게 한 번 더 잡힙니다. 하지만 이건 저격수 잡고 죽은 거라서 나쁘지 않죠. 저격수 살기 위해서 유산탄을 썼지만 또 동시에 다시 둘 딱지에 잡히고요. 어, 이거 마티를 하면 오히려 더 굴리안, 노웨어 선수 달고탄 빗나가고요. 비켜주지 못하면서 큐오 선수 그냥 빠르게 어? 저는 들어오나요 이거? 어? 자, 이거 저격수단이 오면서 큐오 선수 밀리면서 사망 아, 이거 다 믿는 구석이 있었네요. 저격수 빠르게 포탈로 합류해주면서 뭐 어쨌든 간 레벨이 낮으니까 부활시간도 빠르고 아, 이거는 이제 유산탄과 함께 이제 궁극기는 아직 안 찍었고요. 그냥 정기준으로 시간을 아, 이거 사거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거 그런데 펜 분수 스톱 연계에 이어주면서 디나이까지 챙깁니다. 자, 저격수 현재 영혼 포기자보다 가난한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이걸로 커버할 수 있을지 궁금하구요. 능력의 상황 올려줍니다. 자, 아지 선수 맑음울력 사용하면서 아래쪽에 가시메티 잡으려고 연막 쓰고 오고 있는데 큐오 선수까지 합류하고요. 자, 시야에 안 들어오고 있긴 한데 에이스 선수 어, 지금 도전해두고 먼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마나가 별로 없긴 하구요. 그 또 풀리베스턴 챙기면서 사망 자, 일단은 기스피드론 이 갱킹에 잡히는데 갈부르탕 어, 두명? 어, 두명 안 믿고 일단은 크리스티 선수만 잡아내고요 프록존대군주는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냥 가져놓고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일단 1대1 교환 현재 그나마 크리시 선수가 저격수보다 가나하기 때문에 뭐 이 수입 나쁘지 않지만 똑같이 교환이 되면서 헬스체조 선수의 태엽장에 가서 살아납니다 칼날감은 나오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거든요 퀴즈 선수는 자 아직까지도 일단 미다스 선수는 준비하고 있고요 자 헬기 일단은 3봉광패 올려주고 있긴 합니다 자 일단은 드디어 언덕에 와드 2번 저격수가 2번 죽거나 이후에 디바딩을 하고요 병원파괴자도 능력의 장화 이후에는 칼날감은 준비를 하는데 7레벨이지만 아직까지 군복기는 없습니다 자 레균스 탐색에 이거 닉슨 3자 드러나고요 이러면은 뭐 닉슨 3자 군복기 쓴 거 대충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 가루 뿌리고 바로 군복기에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페비 선수 1번 맞으면서 피해 의식 의미 없어졌고 퀴즈 선수 1스텝 사면 안되죠 조격수의 풍터 봤지만 퀴즈 선수 사망하고 기능이 뺏겼나요? 디노 슬롯 10으로 올라가는데 자 두화제 가시메트지 끊기도 있습니다만 맥우 칭찬하고 아지 선수 현재 가시 4스텝까지 올라갔고요 하지만 궁극기 없는 영혼파괴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방금 아 진공서 받지만 불안합니다 아지 선수 가시 5스텝 자 재생화 먹고 일단 퇴업장이 아 이거 데미지를 빗방울이 막아주면서 일단 재생화 끊기지 않고 만화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퀴어 선수 미라세 손 나왔고 다음 아이템은 신건검 올려주면서 여기서 내가 신건검으로 그냥 한타에서 앞에서 어그로 다 끌테니까 트롤전쟁군주를 좀 맞히는 모습입니다 트롤전쟁군주도 꽤나 특이하게 보이는 이 용의장창 빌드 원거리 형태를 되게 선호하는 보이고요 자 뒤에서 자 필기선수 가도났는데 근데 여기 4명 다 있죠 현재 궁극기 없는 상태에서 하필이면은 궁극기 포탈이 너무 늦게 덮습니다 자 여기서 아지 선수 뒤로 빼주면서 이제 뒤에서 큐오 선수까지 합류하는데요 침묵스가 궁극기는 있는데 에이스 선수 앞에다 두고 싸우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저격수 포털이 있긴 있습니다 광대가면 준비한 건데 앞에서 광대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광흑 침묵으로 죽음의 와담으로 끊어주고요 가시의 떼지는 그냥 계속해서 가시 날리는 역할이죠 페비 선수 스턴은 빛나갔고 남살 성공하면서 에이스 선수에게 사망 그리고 지구 빼앗습니다 아니 이거는 데인의 스페어즈가 너무 잘 막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어어? 조금 더? 저희가 체력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자 물론 궁극기는 없지만 큐오 선수 자 체력 일단은 3분의 1까지 올라갔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번도 없어서 터지면은 큰일나요 어? 여기다가 조명탄까지 날아오고 있는데 어어 살아남는데 성공하면 아니 아니 허아 흐이히히히힛 히히히히히힛 하 ... 하... 이거을 헬스석 선수가 일단 그 안에 에이스 선수는 4대 1 하면서 잡히긴 하는데 문제는 이거 어둠 면서 잡히는게 나와요 잡히고 아드 선수도 와 옆에서! 아 이건 신호등에서 스터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진 않지만 자 자 저격수 수입이 일단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태엽자가 적의 수입을 잘 억눌러주고 있긴 하구요 디나이! 자 저격수 일단 광깨가면 빌드하고 있습니다 라이수 원소 지능도 12로 늘었구요 태엽자이의 수입도 19 1초 기다리면 됩니다 에이츠 선수 한번 죽긴 죽었지만 여전히 테스트하고요 여기서 아마 칼라가복까지 올려주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에이츠 선수 자 일단 퓨어 다 걸렸는데 침흥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지금 자 반대로 사용하는데 노이아 선수 서있고 퓨어 선수의 이 궁극기를 뽑아낸 것만으로도 큰 이득이긴 합니다 그래서 탭 선수 왔고 탭 선수 더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뿌려봐라 이건데 다시 등딱지 우위로 돌아가구요 자 그와 이제 연막 사용하는 스나치 하면 바로 연막 아 연막 풀리고 둘 다 스턴 걸리고 아니 이거! 자 진공을 한 번 끊어줍니다만 아래쪽에서 아지 선수 아 이거 갈고리탄 빗나가는 소리 질렸구요 자 그와중에 스턴 걸리면서 노이아 선수 사망합니다 갈고리탄이 빗나가면서 아지 선수 살아나갔습니다 자 뒤에서 가시메트지 오는데 가시메트지 이거 엘끼라는 제대로 크리스 선수 데미지 넣어주고 있구요 하지만 에이스 선수가 너는 잡아낸다 이거죠 저 뒤쪽에서 태엽장이 칼라가봇이 없는 상황 프리스 선수 프리스 선수 아 정격수가 마무리 진뿐이버 배달을 완성 안하고 빠진거였죠 기업장에는 칼라가봇 나왔고 가시메트지도 일단 능력이다가 칼라가봇 노력해야 됩니다 자 뭔가 경기 약간은 프라틱 초반 유리했던 그림에 비해서 살짝 어긋나고 있긴 한데 큐어 선수 그리고 생식하루 아 자 영업파워의 자체로 침묵 걸렸습니다만 튼튼하죠 조명탄 나오고 지금 태엽자의 궁극기 돌아올 때가 되기 때문에 싸우기 힘든 프라틱 자 골드 수입 프라틱 유리아에 가다가 살짝은 어긋났습니다만 파밍 자체가 매우 편하구요 자 그리고 오하이오 선수 일단 진공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끌어져있긴 합니다만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는 노이아 선수 똑똑해요 칼라가봇 준비하고 있고 에이스 선수 능력의 장화 배달되면 그 다음이 칼라가봇이 자 그 와중에 일단 수입 5첨까지 올라와있는 정격수 광기에 가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이 혼두의 망치까지 가면서 파밍 속도를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연막속으로 달립니다 에이스 선수가 아래쪽으로 포테크하고 있고 자 이거는 태엽자의 뒤쪽에서 끊어주겠다는거죠 자 먼저 프라틱 선수 일단은 가시세탁 시켰구요 프라틱으로 빠지면서 자 이거는 칼라가 아아아아 자 에이스 선수 왔고 자 자 진을 떼압습니다 그러면서 오하 선수 다 빠졌는데 뒤에서 쿨호 선수 궁극기는 준비되어 있지만 힘들고 역으로 노야 선수 이따가 말고 자 닉선 살짝 잡힌 상태로 아래쪽 1차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브젝트 피해는 없지만 아 이건 너무 그리고 데이네시 피해자즈가 원하는 확장 구조로 이어지고 있고 자 위쪽에 몰려온 크립들 무리야를 받은 공격수 자 노야 선수는 집에가서 마나 다 회복했고 칼라가보 준비를 하는 가운데 궁극기도 지금 쿨라운로 돌아와있구요 자 태엽자의 궁극기 30초 남아있는 가운데 라이즈 선수가 잠시 정기를 이제 정지합니다 자 푸나티 일단 1라운드 1라운드이기 때문에 패밀도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만 약간은 아쉬운 상황 자 마이크의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뭐 말소리가 안 들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일단 재개되고 있구요 태엽자의 궁극기 우선은 스택 조명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포탈 한 번 더 노리는데 자 오하요 선수가 궁극기 없는 상태에서 물론 태엽자의 궁극기가 없는 데이네시 피해자즈도 딱히 막을 생각은 없는 것 같구요 자 이거는 뭐 아래쪽 막으면서 시간 충분히 끌고 키리드 속 강화되었습니다 아직 따라왔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747선수 쪽에 닉삼사자 붙었을까봐 탐색을 써주지만 없구요 자 이렇게 노예아 선수 뒤에 세운 채로 가는데 자 페비 선수가 골슨 도달하는데 슬슬 데이네시 피해자즈도 위쪽에 다 붙어줘야됩니다 자 일단 과영 침묵 준비되어 있고 침묵술사도 지금 여기서 그냥 뭐 어? 페비 선수 지나쳐가고 페비 선수 넣어주고요 자 이러면은 닉삼사자 위치 드러나는데 자 이거 페비 선수 잡으러 가나요? 이거는 왔고 다시 위땡 사용하고 스턴까지 썼어요 자 이거는 유산탄 들어가고 궁극키로 유산탄 쪽으로 밀어넣어주고 페비 선수 아 17%씩 터지면서 페비 선수 사망 추가적인 포탈은 없습니다 큐오 선수 저술사도 위에 갔다가 이거는 이거 저격수가 있으니까 뒤에 다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구요 자 1차 포탈 밀어주는 아디 선수인데 포탈 오고 있습니다 이거 킹은 티키고 있고 에이스 선수 왔고 홈을 주러 가고 갈구르타 빛나가면서 아스라 속에 살아나가는 아재 선수 하지만 갈구르타 빠진거 봤고 자 큐오 선수 파밍하는 가운데 언덕 위에서 1차 포탈 들어가고 싶지만 시야에 잠시 들어왔구요 자 이러면은 또 에이스 선수 앞에 세우고 자 에이스 선수는 일단은 이제 태양의 문장 먼저 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바퀴 주고 있는데 페비 선수 위로 향해야 될지 미드로 향해야 될지 약간 갈피가 안 잡히고 있고 태엽제의 궁극기능 쿨다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날아간다 이틀 이틀 툭 툭 안 잡히고 옳지 그 시위에 잠시만 정의 이틀 에이 어 일단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고 가시맥듯이 여기서 칼날갑옷까지만 또 나오면은 혈기와 봉을 잘못 거는 순간 진짜 큰일 납니다 물론 이 칼날갑옷이 많이 너프된 건 맞지만 여전히 까다롭죠 자 뒤쪽에서 신속화와 함께 아 근데 테블론도 끝나가는 시점이고 아래쪽에서 압박을 들어가긴 하는데 자 위쪽에 몰려있어요 자 에이스 선수 지금 여기서 사내만 위치 다 파악하고서 도시안 들어갑니다 자 아래쪽 중심으로 포탑을 그리고 시야를 포탑을 압박하면서 시야를 잡아넣고 쿤한 팀이지만 도시안 들어갔거든요 자 조격수 환영으로 시야까지 보고 있고 조명탄으로 푸시 막아주면서 페이브 선수 위치까지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알게스 가져가면서 이거는 절격수가 먹으면은 멜디언티 멜디언티의 하부포 타블렷 2차 내준거 치고는 현재 가져갈 수 있는 꽤 좋은 그런 교환이었구요 자 저격, 저격수 이제는 어둠의 걸 준비하고 있고 영혼파괴자도 칼라가 뭐 700골로 남아있는 가운데 지금 태엽 장애는 염동력 지팡이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서 연막 준비하나요? 일단 저격수 끼고 로션 있는 타이밍에 연막! 자 사용합니다 자 어둠현자가 아래쪽에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 밑쪽 2차를 압박하면서 잡아내고 2차를 밀자라는 것 같거든요 자 이러면 밑쪽에 푸나틱 막으러 갈지 아니면 2차 교환을 할지 2혼막으로 계속 아래쪽 3차까지 긁어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연막으로 적극을 넣고 자 페비 선수 피해복수 상태로 돌아오고 있긴 합니다만 자 신속화로는 저격수가 하긴 하구요 신속화! 시원 선수는 일단은 신광검 나왔고 7원 지팡이 준비하는데 연막 쓰고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서 감시하기까지 깔려있구요 페비 선수 일단 궁극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자 다이어 탐색에 패스루 선수 걸리고요 자 로션 밀고 있는데 지금 위쪽에 다 물려...물리 준비하고 있죠? 태협장이 되게 좋은 위치에서 연막 풀어냅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어? 노야두가 달리고 있구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오히려 Q 선수가 잡히는데 발부리타 들어가고 아 가두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Q 선수가 먼저 끊기면은 신광검이 없는 상태에서의 한타 매우 까다롭죠? 자 그러면서 일단 어둠연자가 궁극이 잘 들어가고 태협장이 잡아내지만 초전쟁공주가 프레디라는 저격수에게 사망 아재 선수도 노야 선수에게 저격당하고 어둠연자 사망 믹스함 살짝 포탈 성공하나요? 안됩니다 자 크리스 선수만이 포탈로 이탈하는 데 성공하는데 Q 선수가 오히려 먼저 물리면서 자 위쪽 포탑과 4대1 교환 1,900골을 연막으로 이건 플라틱이 먼저 물까 했지만 오히려 이제 영혼파괴자가 달려가면서 킬 내고 칼라가보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저격수 알기수도 소모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 좀 더 위험해지는 가운데 광개가멸 쓰고 어쨌든간 나는 유산탄 다 쓰고 나서 광개가멸 딜링한 다음에나 궁 써도 된다라는 거죠 유산탄 초당 초당 피해 찍으면 체력 안찍어요 유산탄 초당 초당 피해 플러스 20? 이거 꽤나 까다로울수도 있고 일단 저격수 위치는 드러나는데 지금 빨리 이탈하고 있죠 일단 큐오 선수 미라테 소원 이후 일단 치룡아지파이가 나와야됩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태양의 문장으로 나쁘진 않은데 아직은 들어가지않고 지금 가시멧대지 지금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아예 대놓고 연코코스까지 준비를 합니다 지금 칼라가보고 갈 생각없죠 나는 앞에서 버티면 된다 이건데 자 큐오 선수 이거 시야 들어 옵니다마 여기서 아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걸리면은 바로 아 돌격 어? 갈고리탄? 자 저격수가 옆에서 투명으로 대기하고 있구요 자 저격수가 시야 주면서 갈고리탄 끌어내려고 하지만 꽤나 위험하죠 저격수 그냥 안전하게 언덕을 끼고 저폭탄 앞으로 가는데 페비 선수가 앞에서 일단 마나 태워줍니다 마나 별로 없고 자 여기서 자 다만 혈기 여기서 궁극기를 에이스 선수에게 넣어버리면 가시멧대지 그걸 벽보고 있죠 자 일단 스턴 넣어주지만 여기서 가시멧딱스 빠지는건 살짝 아쉬운 그림이고 크립 정리하면 태워병이 들어올 수 있구요 혈기 궁극기가 완전히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타 궁극기가 들어가는 정육수로 공격하면 들어갑니다 이 선타는 아직 한 발밖에 안 남아있지 않고 위쪽에서 시야 다 보여주고 있구요 어 어 어 갈고리타 먼저 들어갔어요 아니 이거 갈고리타 먼저 들어가고 침묵술사 궁극기까지 들어가는데 아 17% 실패하지만 궁극기 들어가고 큐오 선수 암살 들어갔는데 아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잘 싸워주지만 큐오 선수 칼날가봄을 삼아 자 그리고 크리스 선수가 풀딜 넣으면서 딜 넣어주지만 아이게스 소모대는 저격수 살아남을 수 있나요 자 앞에서 자 펠비 선수가 스턴 넣어주면서 이득 보는데 여기서 스턴 연기에 들어갑니다만 가시메테는 약 살아있구요 오하요 선수 크리스 선수 아 이거는 오히려 저격수 747 선수에게 사망하고 오하요 선수가 키를 먹긴 먹습니다 자 그래도 방금 아이게스 뽑아내고 저격수가 위로 올라오는 그 타이밍에 좁은 골목으로 이제 키를 다 집중하면서 푸나틱 이번에 1400골로 이득 보지만 큐오 선수가 죽으면서 물론 오하요 선수가 크리스 선수 이득 제대로 봤지만 살짝은 아쉬운 그림 그래도 큐오 선수 제완 다른 선수들이 이득 잘 보면서 1차부터 밀어냅니다 자 큐오 선수 피의 의식 깔아놓고 갔다가 칼날갑옷에 사망한거 제외하면은 지금 뭐 나쁘지는 않은 그림 나오고 있고 사실 거기서도 중립크랩들이 죽으면서 큐오 선수에게 힐을 해준거 때문이지 그거 외에는 뭐 네 플라이갑옷 키고 자 큐오 선수 체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재 선수 오고 오는데요 자 이거 잡고 체력 회복 가져가려고 하는데 혈기 체력 아직 낮은 상태에서 재산 써야죠 이러면은 자 일단은 크리스 선수 잡아내고 헤스트 선수 내줬는데 자 그와 이제 정숙수 요즘 파밍 가져가고 그와 이제 어둠의 검도 나와있습니다 자 이제 사나와 야차 이후에 스카링 그까지 아재 선수 확실히 안정적인 플레이 보여주고 있구요 자 경직 알겠습니다 빠져나갑니다 나이스 선수 자 상대방의 시야가 여기는 없다는거 확인했지만 그냥 근접크립 이상한 며트로 가고 있어요 이건 그냥 반전상의 법인것 같구요 가시메테질 일단은 연꽃구슬 이어서 700골드만 더 나오면 연꽃구슬이 완성되구요 자 신광검 이후에 치룡안지판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데 여기서 연막쓰면서 아재 선수 뒤로 붙고 있습니다 노예아 선수 언덕먹기 좀 까다로워 하고 있는데 저격기 뒤로 살짝 빠지고요 자 여기서 자 어둠의검 사용하는 상황에 갈고리탄 어 계속 왔다갔다 하지만 상대방 다 있는거 확인했구요 자 이러면은 오히려 윗동에서부터 지금 현재 크리스 선수부터 물면은 아까 어 그래도 일단 뺀지면 퀴즈 선수 2타시킵니다 자 방역침부터 들어오는데 태엽장이 딜링 넣어주고 있는 트롤전쟁군주 하지만 뒤로 빠지고 있고 자 태엽이 옵니다 태엽장이 잡아낼 생각이고 에잇 선수가 퀴즈을 잡아내는데 자 퀴즈 선수가 태엽장이 마무리 짓구요 자 퀴즈 전쟁군주가 대신에 여기서 잡힌다면은 아 그리고 일단 퀴즈 선수가 그래도 747선수 잡아내구요 자 서로 2대2 교환을 했는데 지금 아재 선수가 잡히기엔 조금 더 아프긴 하죠 하지만 퀴즈 선수 이득을 봅니다 퀴즈 선수 앞서와서 스턴 넣어주지만 라이즈 선수는 안걸리구요 자 그래도 이번에는 서로 비슷하게 교환했지만 에잇 선수의 수입이 올라가면서 이러면은 완성되는 연꽃 부슬 자 오하여 선수는 염동력 지팡이로 아군 세이브 아군 세이브 세이브가 노려주고 있구요 다음템이 일단은 퀴즈 선수 7호 왕지팡이 완성되고 이 이후가 중요하겠는데요 Q호 왕지팡이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잇 선수 하지만 지금 747선수도 많이 따라왔구요 7호 왕지팡이 준비하는 저격수 링켄 부슬도 낫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상대와 마법 데미지가 꽤 까다롭긴 하죠 에잇 선수 이제 탈색구 준비를 합니다 경감 나오는 어둠연자 바로 다음 아이템은 PP 수호 자 아지 선수 전멸허검 나와있구요 자 사나와야차와 용의장창 둘다 가는 빌드 2급기 3수 남아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7목사 궁극기 타이밍 때마다 한타를 가져가려고 하는 데이누쉽에였지만 방종 한타는 살짝 애매했습니다 자 큐어 선수 7호 왕지팡이 이후의 만트북기 약간 나가스에렌은 가고 싶었지만 혈귀가 좀 더 레인저는 세다 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 레디언스 탐색에 드러나는 밑이 드러나는 플라틱 여기서 연막 쓴건가요? 연막은 아니라 그냥 투명화만 사용하고 앞으로 가는데 자 다이어 탐색에 적들 아 이거는 플라틱 위치 조명탄에 드러나고요 조심했듯이 팔색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격수 이제 미드 쪽에서 연막 쓰고 적팀 대기하고 있는데 자 헬스트로 선수의 태엽쟁이가 먼저 앞서고 있고요 이제 로샨을 두고 로샨 대치를 가느냐 일단 조명탄으로 계속해서 레인 밀어주고 있고 자 로샨 쪽에 전멸당금 들어가 보는 상황에서 잠시 위치 드러난 니크섬 살짝 불지는 않았고요 자 레이터즈는 포탈만 남긴 상태로 아래쪽 밀어주고 있고요 자 위쪽 상부포탑은 조명탄으로 막아주고 있는 데이니쉬베어스 데이니쉬베어스 영혼파괴자 현실화버스까지 준비해주고 있는데 일단 치료광아지팜이 먼저 자 헬스트로 선수 뒤로 돌아가면서 자 여기 시야안에 모습 드러나고 있긴 한데요 잠시화들을 여기다 박아줄 수 있을지 일단 침묵술사 와드를 들고 있긴 합니다 자 자 자신들의 와드가 디바닝 되는 것을 보면서 아 뭔가 시야장악 해 주고 싶은 데이니쉬베어여겠지만 아직은 약간 섣부르고요 자 에이스 선수는 위쪽으로 합리합니다 사과에 패털 보이고요 패털 타는게 보였고 자 일단은 바위스에게 피해 찍어주고 있는 닉슨살짝 위에 시야를 자 치묵사가 와가지고 지워줄지 감시화도 들고 있긴 합니다만 언덕 위에 시야 어 위에 까지는 안 보고 있구요 아 아 위에 단체 와드를 박았으네요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와드까지 봐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자 일단은 펠브삼수 칼레가 아 아 큰 뭐 이득은 없구요 자 일단은 위쪽 시야를 확보했고 로샨 대치 들어가 있는데 일단 신빌은 떠 있는 상황 24대 20 여기서 잠시 747 선수가 경기를 일시정지합니다 프나틱 일단 4천골 정도 앞서고 있고 경험수도 한 프나틱 쪽으로 일단 파밍 자체 그리고 최근에 한대 자체를 잘 가져갔습니다 자 경기 잠시 일시정지 되어있는 상황 데이니쉬 페어즈 자 프나틱과의 경기에 무난하게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극후방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서 747 선수는 극두속까지 올린 다음에 치르공화 지팡이 가지고 있구요 여차하면 멜리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지만 어 아직 전달이 안되 그냥 안 사고 있네요 자 침묵술사는 염동력 지팡이 영혼파괴자 치르공화 지팡이 가시메트제는 8색골 이제는 3200골로 남기고 있는데 태엽장이 1500골로 아끼고 있습니다 염동력 지팡이 뽑아냈구요 여기에는 일단 야차까지는 나왔습니다 닉슨 설치하 전멸령검 이후에 유래시상 홀 이 아니라 염동력 지팡이 가고 있구요 저주술사 체력 플러스 200 어둠현자는 여전히 그냥 경갑 이후에 PP소 올릴 생각이고 아지선소 스카디에눈 전멸령검 나왔지만 이제 다음 아이템 스카디에눈 그리고 직접 현실 가로까지 들어주고 있습니다 승가에눈 주무선 없구요 자 아직까지는 경기 해결은 안되고 있지만 일단 첫번째 그룹스테이지 자 1라운드부터 상당히 치열한 비조 쿠나치 대 데이니시 베어스 경기입니다 자 자 신목출사 궁극기 준비되어 있고 지금은 양팁 다 패비선수를 제외하고 전부 다 궁극기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 포탑 상황은 서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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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니시 베어스가 포탑 상황이 좀 더 좋은 상황이죠 메가쿠탑 2차 안에 남아있는 푸나치 그룹에서 2차가 2개나 남아있는 데이니시 베어스 그래도 큐어 선수의 파밍력에 기반해서 수입 자체는 1위를 찍고 있구요 어디면자 트롤전쟁군주 그리고 혈기 전부 다 수입 괜찮습니다 혈기선수가 오히려 이 태엽장애보다 더 중요하구요 타임 이렇게 그룹 2차 5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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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차 5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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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회피 찍었구요 팔색구가 좀 더 나와보긴 합니다 지금 살아가서 연막 쓰고 킬 먹고 로션 가고 싶은데 안걸리는 개인 스페어스 노이아 선수 여기서 아 이거 저격수 대신 잡혀주고 있구요 자 여기서 일단은 현재무석 빼앗기구요 자 노이아 선수 현재무석 들자마자 디와딩 한것도 없이 내주고 마는데 연막으로 일단 시야 현재무석에 이어서 로션까지 가져갈 준비하고 있고 747선수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선수 가고 있구요 자 20초 20초만 버티면 되긴 하는데 연막.. 아니 연막탄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유산탄 뿌려주러 갈지 저격수 출감이 준비되어 있는데 에이스 선수 슬슬 어 이거 수호선수 달려갑니다 하지만 어두워감으로 이탈하는 상황이고 시야 제거하는 나이스 선수 근데 로션 거의 다 잡아가거든요 에이스 선수 가야됩니다 연속수 쓰고 트롤 종장군주에게 업으로 퀘기가 만들고 있구요 자 여기서 퀘기적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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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데 신고목 잘 들어가구요 갈고리타는 빛나갑니다 로션 마무리 짓고 싶은데 로션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자 알기쓰 빼앗아먹는 태엽장이 퀘기적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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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스 선수 잡아내구요 전멸로 빠진 패비 선수 지금 현실보석 살렸다는거 외에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나마 큐오 선수가 뒷라인 다 찢어주긴 했는데 제사인까지 쫓아가다가 그만 가시메테지에게 사망합니다 그래도 큐오 선수 혼자서 뒷라인 다 제거해주면서 이를 크게 보긴 봤습니다만 이거를 그대로 가시메테지가 가져가고 또 이거 알기쓰까지 가져가지 못하면서 가시메테지는 치렁한 지팡이 나오고 치즈까지 아 치즈까지 먹었어요 아니 지금 태엽장이가 알기쓰뿐만 아니라 치즈까지 먹었죠 지금 프로전쟁군주도 떨어뜨릴 팀이 없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상황이고 자 이를 달려오다가 끊는 영혼파괴자 아 현실에서 빼앗기건 여전히 안타깝지만 한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2차 포탑 밀리는거는 좀 운영상에서의 문제일수도 있구요 수입이 아무리 높아도 지금 알길수도 없는 상황에서 외모포탑 전부다 노출당한다는거 이러면 다음은 3차거든요 자 일단은 광역 침묵 슬슬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이 일단 아래쪽에서 모델크림 먹으면서 일단은 에이스 선수로 백업할 대기만 하면서 갑니다 자 그럼 에이스 선수의 환웅들이 미드에 정리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거 3차까지 한번 가보나요 그래서 혈귀 일단 살아났고 치룡아지팡이 일단 9초 남아있습니다 자 와딩이 기다리는데 저국수 멸률이 나왔고 치룡아지팡이 직전 이러면서 자 메일 포관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밍 속도는 빠르지만 한타에서 자 가시넷돼지 여기서 칼팩까지 나온다면 지금 일단 도전에 두건 떨어뜨려 놓고 치즈 먹고 있거든요 자 데이미쉬베어즈 확실히 스타일리쉬한 팀이긴 합니다 공격수 치룡아지팡이 대략한 2300골을 남기고 있는데 에이스 선수 미드에 계속 몰아붙이고 있고요 크리시 선수 관찰와드 시합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실보도가 아직 들고 있는 닉슨 살짝 자 에이스 선수 무나요 치룡이 무는거는 진짜로 안좋은데 정글 돌아주면서 자 위쪽에 어? 시합 보여요? 갈볼탄은 일단은 아 갈볼탄이 일단 막기는 했지만 이거는 오히려 궁극기 일단 막아낸 닉슨 선수 하지만 이거 침묵 풀리는 순간 궁극기 돌아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영호파워이잖아 그냥 영혼을 걸고 무리간다 근데 에이스 선수가 이렇게 걸렸고 자 크리시 선수 일단 만화는 멀쩍하게 남아있어 체력은 멀쩍하게 남아있어 치룡이 딱 끝났고요 저격수는 은득하나 아 이거는 자 은신 사용하면서 빠지지마 닉슨 살짝 자 사망하면서 페브 선수 노야 선수 침탑스 선수가 각각 사망하구요 자 헬스 선수 아직 살아있는데 아 이거는 엘스 메세지가 이거를 어둠 면적까지 처리해줄 수 있을지 자 라이즈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방금은 에이스 선수 제외하고 전부 다 사망하는 상황이죠 자 짓 들고 있고 트롤 전쟁군주가 현실의 보석 펜스에 줬구요 자 이거는 약간 데이미쉬 페어스 쪽에서 갈고리털 빗나간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었나 자 그리고 이제 미션 2차 내주게 되는데 자 페브 선수는 잡혔지만 뭐 공격받고 공격받고 문젯 없이 한타 가져갔구요 자, 주거 선수 아직 멀쩡히 살아있고 치룡아지팡이 일단 8초 마지막으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대신 일단 7초 이후에 팔색구를 준비하고 있긴 한데 팔색구가 나온 이후가 중요하긴 합니다 영혼파괴자 치룡아지팡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자, 저격수 일단 현실의 보석 들고 있는 첨투에 상대로는 어제에도 큰 의미가 없고요 발이 빨라지는 붉은색 눈이구나 자, 크리시 선수 또 뒤쪽으로 들어가서 와딩해주는 플레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방금 핑은 찍혔고요 조명탄 날아가는 거 보여주는 거죠 조명탄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격수 일단은 만태복기 아, 응대탈라 올라갑니다 타밍은 이제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자, 이제 독보적인 1위인 가시메트지와 혈귀가 그냥 뭐... 피해의식 풀다운 찍어주고 있습니다 파열 피해, 피해의식 풀다운 모든 능력치 10보다는 낮다는 거죠 파열 피해가 자, 페비 선수 앞세워서 들어가는데 현실 보석 아직 트롤 전쟁군주가 들고 있고요 자, 이거 서로 만나나요? 트롤 전쟁군주 일단 극과속 걸렸는데 그동안 달려나갑니까? 일단은 여기서 스킬 사용하는 침묵 특사 하지만 뭐... 프나틱 쪽에서도 싸움을 굳이 걸지 않고요 서로 탐색에... 일단은 다이어 탐색에... 어... DNC 배우지 걸리지만 페나틱은... 탐색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페비 선수... 가진 덱 스페커 타워보군이 있고요 에이스 선수... 고적격 정리하고... 치자직 든 상태로... 팔색구 준비합니다 침묵한 지판이 뽑았고 팔색구는 아마... 태양의 문장 자리에 들어갔고긴 한데 약간 그런 방어력에 어마어마한 감소가 있거든요 플러스 10 방어력이 되게 중요한데 혈귀의 분신 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퇴업장이... 되게 안전하게 위치 잡아주고 있는데 자, 치즈 하나 들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로션 싸움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로션 때까지... 딱히 양 팀 다... 뭐 하는 일 없이... 타밍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 있는 거 알아야겠지... 딱 봤는데... 자... 어... 에이스 선수 선수... 방역 침묵득 들어오면서 일단 에이스 선수 치즈도 들고 있고 팔색구 먹은 직후에... 이렇게 싸우면은... 침묵한 지판이 키고 싸우고 있거든요 자, 뒤쪽에서... 큐오 선수가... 누군해주고 있지만... 혈귀의 침묵한 지판이 켰고요 자, 일단 퇴업장이... 어... 일단 큐오 선수 밀어냈고... 자, 큐오 선수 골수에는... 침묵한 지판이 끝납니다 밀어면서 좀 문제가 있죠 자, 들어 빠지는 어두운자 스탈 잘 넣어두는 테드 선수 침묵 걸리는 영혼파괴자 갈고리타 들어가면서 어두운자 가두진 못하구요 자, 가시베테즈 치즈먹고... 이거 빨리 올려야죠 성공한 패 자, 뒤쪽에서 아디 선수 물렸는데 아디 선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피해자 들어갑니다만 아디 선수 마나 다 빠졌고요 자, 그리고 또 달려오는 상황에서 자, 펜 선수 마나 불태우고 옆으로 맞으면서 자, 가시베테즈가... 아집 선수 잡아내고 싶은데 일단 큐오 선수가 노야 선수 먼저 잡아내고 자, 앞에서 기막 잘해주면서 오하유 선수가 계속해서 시선쿨을 돌리지만 갈고리타 쿨하고 돌아왔어요 아가님의 오리죠 자, 재단 키면서 아집 선수 살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럼 테드 선수가 뒤로 빠지고 싶은데 침묵 걸리구요 자, 펜 선수 잘 넣어주고 있는데 아집 선수 체력 최고 자, 이제는 역으로 재단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저격수... 사망합니다 아, 계속해서 광역에 침묵 넣어주면서 가시베테즈 드립을 하면서 자, 쿠나트의 경기를 마무리 지키면 한타 잘 들어가고 있죠 자, 이제는 에이스 소스가 잡아내면서 5대 0 한타 시즌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 혈기 진짜 혈기와 계속해서 이 좁은 지역에서 침묵 넣어주면서 데이미시 페이지가 한타를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25레벨 찍은 혈기 피해 의식 후라운 감소로 5초마다 쓸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다곤 사례벨까지 한 번에 올라갑니다 아, 거기다가 저격수 이걸로는 부족하다 정말 7호 만치 파일이 있어야지 걱정 없이 싸울 수 있긴 한데 자, 플라틱 팀 팀 전체가 그냥 하이팅 잘 해주면서 상체에 올라옵니다 에이스 선수는 고려바 60초 동안 없기 때문에 방금 8색구를 사고 싸운 거기 때문에 플라틱 결국에는 경기 마무리 지어가고요 자, 이렇게 미드 밀고 아래쪽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광역 침묵 돌아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가시메트지 부활까지 40초 남아있는 플라틱 자, 오바노드가 묶어주고 어둡면 자 다만치 중에서 매우 위험해지는데 펜비노소 금융기 잘 들어가고요 아, 선 잘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피해 의식으로 또 한타 갈라주는데 플라틱 팀 앞에서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자, 병역 밀만 시간은 벌었고요 그리고 빠지는 플라틱 이득 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곤 5렙에 완성되는 혈귀 자, 아즈 선수에 합류 이후로 정말 퓨어 선수를 받쳐줄 만한 든든한 뭔가 좀 더 메라카 선수보다 더 이런 부차적인 캐리 역할을 잘 해주면서도 게임을 이끌 수 있는 영웅이 선수가 등장한 것 같고요 아즈 선수 아가르메 홀 나왔지만 뭘까 한타에서 피해 의식의 존재감이 너무 엄청납니다 자, 퓨어 선수 일단 마나 채우고 다곤 싸움 할 생각은 있는데 이제서야 20레벨 뛰는 저격수 지금 경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하는데 이거 그냥 마지막 로션 싸움 들어가죠 여기 다곤 사고도 2200골드 들고 있긴 합니다 레든 탐색의 모습 드러나고 있고 라이즈 선수 뒤로 이탈하는데 자, 병영 두레인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로션 대치에 시간 별로 없는 게이니쉬 베어즈 일단 에이스 선수가 미드를 막아주고 있긴 합니다 연막 쓰고 마지막 한타 준비하는데 네 네 자, 가시메테진 자, 밀어주고 스턴으로 띄워주고 네 여기서 혈기 2기까지 들어가는데 염덕을 스파이로 트럭 전쟁교수 빼주고요 자, 가시메테진 자, 가시메테진 침묵까지 걸리지만 지루한 스파이로 쓰고 싸웁니다 일단 다곤 한 대 넣어주고 혈기 체력 올려... 아, 자기 자세 이동 속도가 되는지 올라갑니다 자, 에이스 선수 그렇게 싸워주고 있긴 한데 자, 이제 로션을 이번에도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자, 시야 바깥쪽에서 일단은 저격수만 시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들어가면 연막 쓰고 펄트 넘고 강치북 쓰고 들어가거든요 자, 저주율사 먼저 노려주는데 저주율사 일단은 유령의 홀 나지 선수께서 컨트롤 해주겠다는 영호파의 장 자, 이거는 어! 일단은 오하이 선수가 먼저 사망하는 그립 나오는 오하이 선수께서 염동시발로 아, 밀어주는데 그쪽이 안해요 헤스트 선수가 사망 하지만 아집 선수와 키오 선수가 저격수와 자, 이제 이어서 라이즈 선수까지 잡아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길막 들어가나요? 길막 들어가주고 있고 하지만 아집 선수가 그러면 헤스트 선수까지 잡아대면 되는거죠 자, 사망하는 라이즈 선수 사망하는 헤스트 선수 선수 그리고 이제 미드 통해서 자, 이거 4차 뚫어도 되고 자, 플라틱 경기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는 에이스 선수 자, 디링 들어가긴 합니다만 확실히 확실 수술하죠 자, 계속해서 가시 흩뿌리기 쓸 때마다 체력이 헛밥 일어나는데 어, 스턴 역으로 반사하고 있어요 에이스 선수 가시 흩뿌리기를 쓰지 못하고 있고 가시 흩뿌리기 쓰자마자 체력이 좀 차긴 하는데 다곤의 마무리 자, 그럼 경기 마무리지로 갑니다 자, 3차 포탑 아래쪽에서 크립트 들어가기 때문에 우회 공격 방지 풀려있고 3차 포탑 밀어내는데 강암이랑 써보지만 이제는 역부족입니다 플라티의 Q온수의 성장치가 너무 세고요 저 주변아이트 뭐죠? 인내의 반지 설마 재생의 구슬은 아니겠죠? 아, 전장경로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전장경로 가서 혼자서 4차 치고 있는 키보로로 파괴되었습니다 자, 크라티 여기서 던긴 마무리 지으면서 스터넣어 주고 스터넣어 주고 스터넣어 주고 스터넣어 주고 스터넣어 주고 스터넣어 주고 아군을 가둬버리는 상황에서 일단 Q온수는 치마치마이 킵니다 하지만 갈보로루타는 5초 남았고요 자, 그래도 Q온수는 체력 열심히 차고 있고요 자, 풀공작 잡아되긴 하지만 고대 요새 밀리고 있는 상황 Q온수는 아, 갈보로타 맞았고요 두 번째 패드는 사망 Q온수는 그래도 체력적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사망 그래도 이미 경기는 종료가 되어있는 상태죠 자, 상급 클립이 나왔고 이거를 막아낸다면 모르겠지만 자, 5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프라틱이 두렵긴 합니다 자, Q온수 자, 여기서 죽긴 죽었지만 고려받 없다고 해도 무난하고 아직 선수가 로샨 마무리하러 갑니다 아, 지금 허리케인처럼 써주면서 진짜 어마만 카이팅해 주는 염놀시파이버 하나, 둘, 셋 네 자루 있는 푸나티 카이팅 좋았고 한타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스윙으로 가면서 아이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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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림루 왼쪽 음 아이치스 자 여기서 정욕수 일단은 성수룸 유물 하나 들고있습니다 신의 양랑검 준비를 하고있는데 신의 양랑검 수킬전에 경례 끝날거 같기도하구요 타밍할 시간이 없죠 자 출발합니다 7호 강한지파니까 드디어 나오는 영혼파괴자 한동안 템이 아예 멈춰있었는데 가시메테즈가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불겠다는거죠 하지만 중독으로 맞아서 그렇단 영롱시파이 드디어 빠져나오는 트위스트이고 하지만 혈기의 궁극이 들어가면서 대놓고 저격수에 붙여주는데 저격수에 붙여주는데 안보이는 가운데 여기서 실화시파이 치고 들어갑니다 일단 저격수는 4권의 마무리 그리고 트위스트는 치는긴 하지만 라이트 선수가 노연 선수에 붙여주시고 요구만 치벅스 태엽장이 여기서 가시메테즈 혼자 또 남았는데 과연 아군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염병시파이로 카이팅하는 상황 그리고 바로 요새 치러 갑니다 태엽장이 바깥쪽으로 잘 빠져나가는 그림 하지만 그 아군부터 다군의 마무리다가는 태엽장의 교육크림들이 로디오탭 때려내면서 자 제인시패어스의 플라틱 플라틱이 1승 가져가면서 내일 MP와 단판제 승부를 앞두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경기는 전부 다 종료가 되었고 이렇게 조타컴 마스터즈 5개의 단판제 경기로 자 첫번째 날을 종료했는데 자 내일은 이제 승자조 승자조 이 MP 대 스나틱으로 시작한 다음에 패자조 3라운드 패자조는 3전제로 이제 두 경기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아쿠아티비의 삼코와 조타컴 마스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스포 감사합니다.